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 오늘 왜이래 인간 완성 타임 쪼금 소셜 뱀 가위라서 남은 고기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아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궁의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의 대표 컬러 초록색과 빨간색을 준비했습니다. 아 잠깐만 아 아파! 오징어 냄새 장난아니냐 오늘은 특별히 달고나도 만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달고나를 먹어볼건데요. 먼저 물부터 붓고 달고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는 물을 버려야되서 제가 익혀왔어요. 아 맛있겠다. 저어줍니다. 아 맛있겠다. 옛날에 급식 먹을때 나왔던 스파게티 냄새나 오 대박이야 대박이야 달고나 달고나 아 이거 깨질것같은데 하트여서 바니를 준비했습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빵 이제 맛은 있네요 나는 오징어 끓이면서 죽는걸로 미역국 미역국 오 좋은데? 깻잎 하지만 맙다는 환상 너무 잘 안맞이 어묵 뭐 음 으음 와 옥수수가 들어있어서 나 오늘 왜이래 이게 다 나이구나 실패해서 그래 이것도 제가 데워왔어요 오 순대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맵게 생겼는데? 엄청 시뻘게 일단 떡부터 매워 매워 오우 김밥 우웅 어웅 돈까스가 엄청 크게 들어있고만 먹어봅 요렇게 맛있는 편의점 음식은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어머나 찍으면 진짜 맛있을거같아 따와워 짜잔 빵둑 한피스 한피스 담겨있다 이거 너무 좋다 집어져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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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즙이 팡팡 터져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네 순대랑 같이 소스 buffet 맛있다 고구마 그것도 너무 맛있어 믿을때 불편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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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만두를 먹고 만두과자를 먹어볼께요 만두과자가 만두의 맛을 따라올 수 있을것인가 솔직히 만두 맛은 못 따라와 근데 식감이 바삭바삭해서 만두가 땡기는데 만두가 너무 헤비할때는 만두과자 먹으면 좋을것같아요 같이 한번 탁 올려서 탁 올려서 이건 기존 빼빼로고 요거는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래요 기존거 신제품 이건 코칼콘이라는데 한번 먹어볼께요 자주 먹는 맛이었고 자주 먹는 맛이었고 우유 입을 헹구고 신제품 우유 꼬깔콘 맛이 나네 신기하네 저질러 육포 고기 못먹을땐 육포지 고기 못먹을땐 육포지 하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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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랑 땅콩이 잘어울리네 음 이거 껌이여가지고 아까부터 먹고싶었는데 뽀뽀한거 아니야 이거 까는거야 한정판이 있더라구요 이건 아껴야지 오늘 제가 오징어를 쓰고 오징어 게임의 레드와 초록색 편의점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오늘도 컵맛 맛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